심장의 수술 심장의 수술 심장의 수술 심장의 수술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장영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비디오에서는 심장의식 수술을 할 때 뇌사공여자로부터 심장을 적출하는 수술기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의식 수술 시 심장적출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이미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사공여자께서 심장과 폐중에서 여건상 심장만 기증하시는 경우에는 심장적출 시에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폐의식 수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폐와 심장을 서로 다른 병원에서 적출하러 와서 함께 적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심장과 폐 각각의 인식에 문제가 없도록 적출 과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과정은 좌심방 절제입니다. 좌심방을 절제하고 난 뒤에 폐의식 수술팀이 양쪽 폐정맥을 수혜자의 폐정맥과 봉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양쪽 폐정맥의 커프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또한 폐의식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심장이식 시에 필요한 가운데 부분의 좌심방병은 충분히 심장 쪽에 붙여서 적출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특히 심장과 폐를 동시에 별도로 적출할 때 좌심방을 어떻게 절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뇌사공여자의 장기를 적출할 때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공여자와 그 가족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의 시를 낭독하고 난 뒤에 수술을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간적출팀이 간조직 생검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간적출팀이 수술을 시작합니다. 간적출팀이 조직을 약간 절제하여 동결전편 검사를 받도록 보내고 나면 심장적출팀이 들어갑니다. 스토노터미는 통상적인 심장수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지혈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적출팀이 박리를 하는 대략 1시간 또 최장까지 적출하게 되면 추가 1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이탈사인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려면 출혈이 아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인부스를 디비전하고 페리카디물 연 뒤에 페리카디를 텐팅하는 것은 여타 심장수술과 동일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이 비디오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은 먼저 에어틱 아치를 노출시키고 에어타와 메인 풀머널 아트리 사이를 방리하여 앤서클링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부터 합니다. 방리 전 또는 방리 도중에 심장의 코로나리 아터리를 만져보고 좌심실 쪽으로 손을 넣어서 컨트랙티리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행 대동맥을 유테이브로 앤서클링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우타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할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SVC를 방리해서 노출시킵니다. IVC는 다이프량과 붙어있는 페리에탈 페리카디움 쪽을 방리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손가락으로 IVC 주위로 핑거 다이섹션 해서 360도가 모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워터스톤 그루브를 방리합니다. 워터스톤 그루브를 잘 방리해 두어야 충분히 오른쪽 풀머널 베인 커플을 남기면서 LA톰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펜으로 그리는 곳은 펜을 동시에 적출할 때 메인 풀머널 아터리에 캘를레이션 할 부위입니다. 방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혈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수술팀과 교대합니다. 간적출팀의 방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심장적출팀이 다시 들어가서 심장을 담을 캔을 준비합니다. 캔의 1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얼음 슬러쉬로 채우고 난 뒤에 첫번째 장비닐을 넣고 HDK 솔루션 약 1.5리터 정도를 채우게 됩니다. 캘를레이션 준비가 끝나면 해파린 25,000유니트를 주고 루트 캘를레이션 합니다. 이어서 카디오플레지아 라인을 연결합니다. 다른 적출팀에게 모두 동의를 구한 뒤 아우타 크로스 클램프 합니다. 폐와 심장을 동시에 적출할 때에는 LA톰이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LA톰이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IVC도 충분히 넓게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심장에 얼음을 끼얹습니다. 석션을 아주 잘해가면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LA톰이가 충분히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카디오플레지아가 잘 주입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LV 디스텐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5에서 3리터 정도 HDK 솔루션을 주입하는데 가급적 환자 모니터를 켜놓고 완전하게 AC스토리 되는 것을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카디오플레지아가 모두 주입되고 나면 LA톰이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LA톰이는 LA의 가운데, 뒤쪽, 아래쪽에 먼저 15번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해줍니다. 이곳이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우측으로 치우면 좌측 폐정맥이 보입니다. 폐이식에 필요한 만큼 커플을 충분히 남기고 마찬가지로 15번 블레이드로 절제합니다. 방금 전에 뚫어놓았던 가운데, 뒤쪽,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폐정맥 커프 절제 부위까지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IBC를 절제합니다. 이때 주의하지 않으면 IBC 바로 뒤에 있는 라이트로우 풀머넬 베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IBC가 나뉘고 나면 처음에 했던 오른쪽 LA톰이와 LA 가운데 뒤쪽, 아래쪽에 만들어놓은 구멍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연결하면 절제 중에 RA가 뚫리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동맥궁을 절제합니다. 프로치말 디센딩 소라식 아우타 입구 부위까지 충분히 절제하되 메인 풀머넬의 아타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SVC를 절제합니다. SVC를 절제하면 보통 그 안에 카테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SVC를 절제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뒷벽을 박리하다가 보면 아지고스 베인이 나옵니다. 이 아지고스 베인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SVC와 라이트 풀머넬의 아트리 사이를 박리해서 분리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주의하게 라이트 풀머넬의 아타리를 손상시키면 폐이식 수술 시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풀머넬의 아타리를 잘라줍니다. 경우에 따라 좌우 폐동맥이 완전히 연결된 상태로 남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디오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자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LA 루프가 남았는데 밖에서 보고 자르는 것보다는 심장을 위로 젖혀놓고 LA 포스티리어 워를 안쪽에서 보면서 자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운데 부위는 심장쪽에 티슈가 많이 남도록 절제합니다. 이제 심장 적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준비된 캔에 심장을 넣고 포장합니다. 캔 뚜껑을 닫은 뒤에 장비닐을 보통 3겹 정도 더 사용합니다. 공기를 잘 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장비닐을 묶고 나면 끈을 짧게 잘라주고 묶은 부분은 옆으로 제껴놔야 다음 장비닐을 묶을 때 겹쳐줍니다. 겹쳐서 묶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장된 심장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빈 공간에 가걸음을 채웁니다. 이제 리시피언트가 기다리는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의 포장을 뜯을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장비닐은 100% 오염된 것이므로 장비닐을 개봉하면서 안쪽 장비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외부 장비닐을 벗길 때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캔을 열고 장비닐을 개봉하여 심장을 꺼냅니다. 얼음 슬러시가 들어있는 대야에 심장을 얹어서 이식수술 집도의에게 인계합니다. 심장 이식수술은 뇌사 공연자 및 그 보호자분들의 어렵고 고귀한 결정으로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심장 적추리는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고인의 뜻이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